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엘크홀 금이요 포스요? 사이즈 젤까요? 예 제가 주먹진 듯한 크기 정도 되고 엘크홀 금 가격이요? 어우 자 놀라지 마세요 자 예 잠시만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짠 보였어요? 엘크홀 금 왜 저렇게 보였대 짠 할 건데 120만원 저도 엘크홀이 있는데 금 중에서 백금 금 나와라 금 나와라 금 나와라 해야 되겠어요 자 엘크홀 금 120만원 아우 앞에 영상 보셨어요? 팬미팅 영상 아우 그러게요 여기 어디냐면요 그 영상이 제가 아우 예 자 여기요 잠시만요 아우 엘크홀 금 120만원짜리 받고 짧은 영상 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원당에 있는 모래요정에 제가 예 놀러 왔고요 자 모래요정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짧은 영상 짧은 영상은 특집갑니다 제가 뒤로 살짝 한번만 돌아도 될까요? 제가 여기 오면 가장 마음이 뿌듯한 게 어우 예쁜 아가들이 많은데 그 아가들을 이렇게 심을 수 있는 화분이 많아서 자 위에 붙어요 아래까지 내려가요 바닥까지 아우 세상에 바닥에도 있어 아우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하철 소리 들리죠?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까지 와서 예 3번 출구로 오니까 보양꽃 도매시장 예 거기서 끝에까지 오면 모래요정입니다 모래요정 아우 세상에 모래요정이 어느 분이 뭐라고 말해요? 조그맣고 예 달달달구워지고 가격이 저렴하고 에이 잠시만요 이런 거 있어요 엘크홀 금 120만원 백금입니다 그냥 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엘크홀 백금 예 엘크홀 백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경할 게 있어서요 잠시만 짧은 영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아우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입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구경 가는 거죠 자 어머 가격이 나왔어 참 말이야 호피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반 노란색 금보다 백금도 비싸 호피도 비싸 뭐가 더 비싸요? 품종마다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노란색 금보다 호피금도 비싸고 아까 보셨던 백금도 비쌉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유 세상에 자 그리고 여기는 40만원이라고 하는데 음 어떻게 다른지까지는 제가 예 왜냐하면 일단 돈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아유 세상에 캡처하려고 그랬어요? 네 자 캡처하셔요 음 말이야 호피금 얘는 조금 가격대 40만원이에요 봤죠? 포트 3개는 40만원 포트 하나는 50만원 이런 거예요 구경하니까 그렇죠 빨간 포트요 아유 날마다 보는 빨간 포트 무슨 구경이야 그냥 그거는 재미삼아 시간대 구경은 바로 이런 거 아유 세상에 마리아 호피금 아유 자 뭐 끝내줘요 끝내줘요 자 마리아 호피금 50만원 자 그리고 마리아 호피금 자 아유 세상에 찍어요 찍어요 뭘 찍어요? 캡처 아유 사진을 찍기는 캡처하는 거지 자 40만원 또 얘도 캡처 어머 얘는 큰 얼굴이 그냥 쌍두로 바뀌었죠? 아유 점점 참 구경거리가 많아서 좋아요? 아유 나도 그래요 자 마리아 호피금 40만원 아유 글랄뻔했네 40만원 자 짧은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얘는 하나 더 여기서 이어갈게요 미니고사홍 철화 왠지 싸 보여 아유 6만원 60만원 6만원입니다 자 미니고사홍 철화 자 제가 가장 색감도 좋아하고 또 그 로제트도 좋아하고 거기에 철화까지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실 제가 요거 때문에 영상을 짧은 영상 가려고 했어요 아유 세상에 프랭크 슈퍼클론 아유 아유 좋아요? 나도 그래요 좋아요 자 아유 자 더 좋아요? 그러게요 저도 그래요 자 프랭크 슈퍼클론 6만원 그런데 이제 어느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입장이 조금 오므러진 거 달라 약간 입장이 조금 퍼진 그건 다 개인차예요 개인차입니다 그래서 혹은 이렇게 해서 캡차해서 나는 여기가 1번 할까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할까요? 그거는 이제 여기 대표님하고 한 번 더 얘기하셔서 천천히 가봐요 자 그러면 자 프랭크 슈퍼클론 아유 왜냐면 제가 그 별이다용님 화분 깊은 데다 얘네 둘을 심었더니 구독자님들이 자꾸 그렇게 좋은 걸 어디서 사냐고 아유 좋아요 깊은 화분에 심어서 뿌리만 내리면 아유 아들이 입장이 아주 응 응 자 2번입니다 자 예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그리고 아유 천천히 갑니다 4번입니다 네 아유 세상에 5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아유 세상에 멋져요 자 가격 6만원이에요 여태까지 가격을 말 안했어요 프랭크 슈퍼클론 6만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7번 프랭크 슈퍼클론 6만원 맞습니다 자 프랭크 슈퍼클론 6만원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 프랭크 슈퍼클론 맞죠 아유 세상에 자 그러면 마리아 호피금도 제가 번호 한번 붙여드릴게요 50만원이 1번 아유 그냥 50만원 하나니까 1번 할 필요 없죠 아유 세상에 캡처했어요 아유 이제는 우리도 이제 구경이니까 누가 지갑 열흘 했어요 구경만 자 요 1번 마리아 호피금 40만원 1번 40만원 아유 세상에 이것도 빨리 이거만 갖고 가위바위보 하셔요 아유 가위바위보는 참 어떻게 하라고 그죠 자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 마리아 호피금 3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짧은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한번 구경 오시면 맨 먼저 봤던 화분 이제 거기로 못 돌아 화분도 구경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고양꽃 도매시장 이라고 하는 모래요정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집 앞에 농장분들도 많이 와서 구매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다 영상을 담았는데 나도 하나 사고 싶은데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냥 퉁 퉁 해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짧은 영상이어서 조금 아쉬워요 아유 예 그럴 때도 있어야죠 자 이렇게 해서 모래요정에서 짧은 영상 귀한 아가들 구경 했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엘크혼 금 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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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세상에 엘크혼 백금이었습니다 아멘